성중실록 143번 성중 13년 7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제도 신도 경찰관 김여석 등에게 하사하기를 군문하는 옥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같이 모두 도둑이겠는가 지금 혹독한 더위에 오래 오게 머물러 두어서 원통하고 민망한데 이르게 하고 함부로 형장을 써서 임명을 상하게 할 수 없으니 그대들은 밝고 신중하게 빨리 처결하여 나의 형벌을 신중하게 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중실록 143번 성중 13년 7월 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이종윤이와 사르기를 안중주하는 대관 안중경의 동생입니다 이 앞서 동반의 직을 제수하였을 때도 대관이 개정하기를 논청하였는데 이제 또 사직 참봉을 제수하였으니 참 근데 이를 고치소서 그리고 이 평은 정사품으로 정산품직을 제수하셨으니 인물이 비록 인물을 감당할 만 하더라도 관작이 외람될까 두려우니 참 근데 이도 아울러 개정하소산이 전교하기를 이 평은 목사를 삼을 만한 자이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어찌 경례에 구해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 동생에게 벼수를 주지 말라는 것은 그 법이 없으므로 턱지로 쓴 것이니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동시록 143권 성동 13년 7월 1일 무지인 세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황이 와서 아르기를 성령은 전 이래 장령으로 제수하였을 때 난신의 연좌된 까닭으로 인하여 개차되었는데 지금 다시 직병에 제수하였으니 적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제주와 특이 없는 자인데 사헌부의 권론이 있는 곳에 제수하도록 명하시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군수 홍백연은 전에 경기수군 절도사가 되었을 적에 잘못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이 있었으니 지금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에는 마땅치 못합니다 아니 참 교하기를 성령이 교체된 것은 연좌 때문이 아니고 동료들의 논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기를 거치지 않는다면 어느 때 대관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허황이 다시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록 143권 성동 13년 7월 1일 무지인 네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채수와 장령 허황이와 사르기를 본부의 관리는 본부의 한문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성령을 논개하였는데 성령이 그대로 벼슬에 있으니 신등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아니 참 교하기를 편치 못한 것이 무슨 일인가 성령이 배우인가 도둑인가 다만 난신에 연좌되긴 하였으나 이미 벼슬길을 열어주어 일찍이 청현을 지냈으니 무엇이 편치 못한가 하였다 채수등이 아래길에 성령이 벼슬길에 통한 것도 성상의 은혜가 이미 지나칩니다 지금 또 청현직을 재수하시니 신등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참 교하기를 성령을 어찌 난신에 연좌된 까닭으로 인하여 끝내쓰지 못할 것인가 하였다 채수등이 아래길에 대저 벼슬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마음을 같이한 연후에야 이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논박하고서 그와 더불어 임무를 같이하는 것은 예전에 없는 바입니다 하니 전 교하기를 예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었던 자가 마침내는 죽음을 같이하는 친한 사이가 된 자도 있었다 임금이 이미 동관을 삼도록 명하였는데 어찌 다시 말하는 것인가 또 홍백연의 일은 어디서 들었는가 하였다 채수가 아래길에 남양백성이 모두 말하기를 탐호하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어찌 이런 소문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 교하기를 홍백연의 일은 어찌 전 애들은 말로서 사실을 삼을 수 있겠는가 속령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한문은 공함으로 신문하는 일이다 청현은 청환과 현직을 말한다 성조시로 143권 성조 13년 7월 1일 무지인 5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서울과 경기 황해도를 구황할 적에 경창의 미멸을 이미 나누어 준 것이 20여만 석이고 남은 것은 다만 40여만 석 뿐이며 경기와 황해도의 군자 별창에 있는 곡식도 많지 아니합니다 두 도의 해변의 여러 고울들은 금년의 한제가 더욱 심하니 만약 또 기근이 들어 살 수 없이 구율하자면 미멸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청근대 전라도의 여러 고울의 군자창의 쌀 21만 5천 석을 조운하여 경창과 황해도의 여러 고울에 나누어 들여 흉년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미멸은 쌀사락이다 성조시로 143권 성조 13년 7월 1일 무지인 6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암도 관찰사의 계본의 애가에 아르기를 아석등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동산이 허스라에 가서 오돌이 동어헐 거두의 집에 의탁해 있다고 합니다 동어헐 거두는 가까운 땅에 오래 살면서 성심으로 순종한 자이니 모름직이 동상등이 포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성 밑의 알타리로 하여금 허스라에 가서 동어헐 거두를 불러 개유하게 하여 그를 수요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43권 성조 13년 7월 1일 무지인 7번째 기사 경상도의 창원 김해 진해 웅천에 지진이 있었다 성조시로 143권 성조 13년 7월 1일 기사 첫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지하여 사산군 2호 옥산군 2제 8개군 2장 의빈 정현주 임광재에게 아마 각 한 별식을 하사하였다 성조시로 143권 성조 13년 7월 2일 기사 두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전라도의 미국을 조언하는 데는 반드시 순찰사를 보내어 감독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위가 높은 재생을 보내면 소유할 이 염려가 있을 것이니 광릉 부흥군 2극배를 겸판수로 삼고 참의를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시로 143권 성조 13년 7월 2일 기사 세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세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한 덕근데 벼슬은 국가의 공기임으로 진실로 마땅히 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벼슬을 잃지라도 가볍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안중좌를 동반의 직임으로 재수하시니 대간이 환관 안중경의 동생인 까닭으로 논청하의 연호를 받았는데 지금 다시 사직 참봉을 재수하시고 전교하시기를 환관의 동생에게 벼슬을 주지 말라는 것이 법에 없으니 이를 쓰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한 데 조종조 때부터 환자의 족신을 조반에 참여시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안중좌가 지금 판관의 동생으로서 동반의 참여함을 얻게 되면 환자가 권세를 쓰는 조짐이 이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무방하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안중좌의 벼슬을 거두시어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치료 143권 성조 13년 7월 2일 기사 네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이 종룡이 와서 아래길을 청근대 송령의 지평 벼슬을 교체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치료 143권 성조 13년 7월 3일 경우 첫번째 기사 성성봉군 노사신과 광원군 이극돈 동지중추부사 이경동에게 명하여 강목신증을 찬하게 하였다 성조치료 143권 성조 13년 7월 3일 경우 두번째 기사 홍문관직 제학 이 명승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엎드려 성교를 파악한데 신등으로 하여검 내간 주우진과 김만수 등에게 좌전을 가르쳐주게 하셨습니다 신등은 보잘것없는 자질로 경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임무를 다하지 못함이 진실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강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또 환시들을 가르치게 하시니 그 직분에 적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신등이 가르치는 것을 꺼리함이 아니라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대체입니다 그리고 내신 교관을 이미 학술이 있는 자를 택하여 재수하셨으니 조진등이 취학할 곳은 본디 맡은 데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 근데 성상께서는 밝게 살피소서하니 잔교하기를 내가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익함을 알지 못함이 아니다 다만 환시들이 모두 학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하여검 학술을 알게 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할 뿐이다 비록 예전에 이러한 일이 없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성조시록 143권 성종 13년 7월 3일 경우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기우하는 것을 무녀들을 시켜서 하게 하니 가난한 무리들이 조석도 넉넉히 못한 형편이므로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감히 하늘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겠는가 그것을 의논하여 협파하도록 하라 하자 예조에서 의논하여 아르기를 무녀들이 기우하는 것은 비록 허탄하고 망령된 것 같으나 조종조 때부터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 때의 일도 행할 만한 것이 있고 행하지 못할 만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협파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43권 성조 13년 7월 3일 경우 네번째 기사 이명승 등이 또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정규를 받고 물러가 생각하니 대저 관을 설치하고 직을 나눈 것은 각각 그 직분을 지키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포인이 비록 포를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시축이 준조를 넘어서 대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비록 모두 둔하고 못났을지라도 정치를 의논하고 성덕을 보양하는 지위에 있는데 지금 또 환관을 가르친다면 바로 내시 교관의 임무를 행하는 것이로써 시축이 포를 대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관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를 의논하고 성덕을 보양하는 직분을 중하게 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등이 감히 스스로 신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처한 바의 임무를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감히 침묵하여 있지 못하고 누차 천청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바를 내가 이미 헤아리고 있었다 굳이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하였다 포인은 음식 요리를 맡은 사람이다 시축은 제사의 축관을 말한다 성조시록 143권 성조 13년 7월 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강목신증을 편찬하는 과정에 술을 하사하다 성조시록 143권 성조 13년 7월 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작년 허황이 와서 홍백연과 안중조와의 벼슬을 빼앗기를 장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산 채수 등이 왔사래기를 성령의 일을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사헌부는 조종의 복도인데 의지 허물이 있는 자가 있을 곳이겠습니까 대전 가운데 난신에 연좌되어 벼슬길을 열어주는 자는 동반해지게 서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함으며 대관이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성령은 이미 감찰과 산정관이 되었는데 유독 오늘날에 있었으면 옳지 못하다고 고집하여 군부의 명을 어기느냐 하였다 채수 등이 다시 아래기를 성령이 감찰 산정관이 된 것은 신등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관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왕도가 왕돈의 동생으로서 특별히 연조되지 아니한 것은 공덕이 천하의 안위에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은 무슨 출중한 재득이 있어 여러 사람의 연논을 무리치고 대전의 법을 패하시면서 특별히 써야 하겠습니까 신등은 법을 맡았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전하의 명을 감히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재주를 시험하고자 쓰는 것이다 하였다 왕도는 진나라 때 명신이고 왕도는 진나라 요원제 때의 공신이다 장남 대장군이 되자 공을 믿고 마음대로 권서를 부리다가 무창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성종시록 143건 성종 13년 7월 4일 신미 세번째 기사 명하여 의정부를 불러 전교하기를 감음이 몹시 심하여서 내가 매우 근심하여 조중에 잘못이 있는가 두려워하여 이미 구원하는 교서를 내렸고 또 전에 권한 경차관이 함부로 형장을 했을 것을 염려하여 이미 분명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뜻을 유식하였는데 재해를 구제할 방법을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바이다 무슨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며 무슨 패단을 없애지 못하였는가 금은 물은 이미 사죄를 창하였으나 난 의심컨대 주무자가 있는데도 그가 말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죽음이 애매하지 않겠는가 하니 영의정 정창선 등이 아르기를 감음의 죄는 신 등도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고 주하의점 윤필상은 아르기를 신은 밤낮으로 생각해보아도 말할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온통하고 억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기는 유체된 죄수가 없고 재주가 있는 일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야에 남아있는 어진이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하는 조서를 내렸고 또 중예로 하여금 비를 빌게 하였으니 무슨 일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상림의 육체계의 있기를 백성이 생업을 잃었는가 하였는데 지금 단연코 제야에 묻혀있는 선비는 없지만 도영과 유형 부처된 사람을 마당에 빨리 분간하여 방면하고 산관에 처하여 침체된 우리도 녹용하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 우참찬 이 극증이 아르기를 신이 전일에 이 계동의 사형을 감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이미 삼복하여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양사람이 관의 입문을 위조하여 촌관에서 주식을 구한 자가 있었는데 관찰사가 이를 깨달아 이를 형조에 내려 그 인을 찾아 바치게 하였더니 바로 박으로 만든 것인데 인이 글자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형을 감하도록 명하였으니 이제 이 계동도 사형을 감하는 것이 옳습니다 담양사람이 인신을 만든 것은 술과 음식을 구하려고 꾀한데 불과한 것이나 이 계동은 벼슬을 도둑질하기를 꾀하였으니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명률에 인신을 위조한 자가 행용하여 이를 얻는 자는 사형에 차하고 인이 글자를 이루지 못한 것은 사형을 감한다 하여 조종조 때에 간교한 우리들이 고의로 한 명을 잘못 써서 사형을 면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위조한다는 일체 사형으로 논제하였습니다 만약에 일시의 환자로서 인하여 언어를 베풀어 사형을 감한다면 마침 후례를 이룰까 두렵습니다 하여다 조하참찬 성임이 아르기라 예전에 어사가 각 지방을 순행하며 억울한 옥사를 판결하자 하늘에서 곧 비가 내려 그때 사람들이 이를 어삽이라고 하였으니 곧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여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을 위로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혼이 나는 시기를 잃어서 화기를 손상하고 재앙을 부르는 것이 또한 이 때문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하고 우의중 홍응은 아르기라 금은물의 이런 신도 역시 의심됩니다 전일에 추격할 때 말이 기씨에게 미쳤는데도 이를 다 고문하지 못하였으니 과연 상교와 같습니다 다시 군문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정창성이 말하기라 이 사람은 마땅히 중앙법에 처해야 합니다 상상께서 만약 의심이 있으시면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극변의 노비로 정숙시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라 금은물의 일은 의심컨대 수무자가 있는 듯하나 끝까지 군문하기가 어려우니 내가 사형을 감하여 먼 지방에 유배시키려 하고 이 계동도 또한 사형을 감하려고 한다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는 일은 마땅히 치사하도록 제도에 유시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금은물과 이 계동의 사형을 감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한재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이것으로 인하여 법이 무너지겠는가 내가 장차추 안을 보려고 하니 도형 유형 부처된 사람과 직첩을 거둔 사람과 상관이 되어 죄를 받은 사람은 모두 즉시 이름을 기록하여 개달하라 하였다 상림의 육책은 온나라 성탕이 7년 동안 큰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비를 빌기 위하여 상림에서 6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하였는데 제가 정치에 절제 없이 물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곤궁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까 제 공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알이 성하여 정치가 공정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정도를 해치고 있는 때문입니까 참수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 하였다는 고사이다 성조시록 143건 성종 13년 7월 4일 신미 네바찌개사 제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대저 특근대 화기는 상스러움을 이루고 괴기는 재앙을 이룬다고 하는데 내가 저기한 이래로 천재가 거듭 이루고 지난해에는 크게 감으로써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도 농사체를 당하여 수십일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 이런 견책이 이르게 된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형정이 적중함을 이뤄서 화기를 손상시킨 것을 염려하여 이미 중예로 하여금 원통하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게 하였으나 가뭄이 심하고 날씨가 더워져서 재해가 더욱 심하니 혹시 수령이 내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봉행하기를 게으르함이 있을까 염려된다 경은 검핵을 다시 더하여 억울함을 심리하고 유추된 것을 판결하여 필보필부로 하여금 스스로 다함을 얻지 못함이 없게 하여 내가 몸을 조심하고 수성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43권 성조 13년 7월 4일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가뭄이 심하니 청건대 구례에 의하여 흥천사에서 비를 빌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143권 성조 13년 7월 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성령이와 사례기를 신이 본부에 논박을 받고서 벗으려 나아가는 것은 편치 못하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에 나아가라 하였다 성조시로 143권 성조 13년 7월 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 세필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삼가살피견대의 서괴양에 이르기를 벗을은 사사로 위치는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유능한 사람에게 주며 벗을은 악득한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현명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였으니 무릇 관작은 임금이 유능하고 덕이 있는 일을 대우하는 것이며 사살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안중저는 일컬을 만한 재능도 없는데 동반의 직을 재수하시니 제목이 내리자마자 외인이 듣고 말하기를 안중저가 벗으려 재수받은 것은 오직 그 형 안중경 때문이니 환자가 임금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이와 같고 안중저가 형이 있는 것이 이와 같으니 조정에서 사람을 쓰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함으로 어찌 깊이 애쓰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자의 안중저가 벗을 받았을 때 대간이 논청하여 윤호를 받았는데 지금 신등이 여러 번 참아해도 윤호하지 않으시니 어찌하여 전우의 다름이 있으십니까 전하께서 가난한 말에 따르시기를 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따르시기를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아름다움이 예전과 같지 못하여서 그러한 것입니까 전하께서 안중저가 예전에는 어리석었으나 지금은 어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신의 말을 채용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그러한 것입니까 예로부터 환시가 권세를 부려 나라에 큰 근심이 된 것은 진실로 일찍이 분변하지 못하고 삼각일을 엄하게 하지 아니한 까닭이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에 안중저의 벗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환관이 권세를 부리는 조짐이 장차 크게 퍼져서 도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기 성명을 거두시어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셔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 7월 143권 성조 13년 7월 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의검부의 사례기라는 제안대군 이현의 비부인 중운이 그 안에 그물물 등이 부인을 함해한 데 대하여 정상을 안 주에는 유를 고쳐서 결장 100대에 두 3년에 차해야 하나 도영은 천구임으로 속받지게 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그물물의 사형을 감아야 극변의 관비로 정숙하게 하였다 성조 7월 143권 성조 13년 7월 6일 개의 후 첫 번째 기사 사음보대상 채수 등이 차자를 올려서 안중자의 배수를 파하기를 청하고 또 그물물에게 사형을 감은 것이 적당치 못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 7월 143권 성조 13년 7월 6일 개의 후 두 번째 기사 사관의 대사관 이세필 등이 상수하기를 삼가 살피견대 역경에 이르기를 그 도가 진행되어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데 이런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 조짐을 잘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서경에 이르기를 그 세력이 빛나면 끊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 세력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양의 문이 한번 열리면 주권이 아래로 옮겨가는 것은 일조일석의 까닭이 아니라 그 유력한 바가 점차로 된 것이니 어찌 일찍 분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옛날에 밝고 쓰레기로운 임금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환난을 염려하며 신중하고 중이라야 작은 것을 막는 것이 깊고도 멀어서 자손만들을 위한 계책이 지극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이어받아 문물을 지키는 임금은 선왕의 복도를 준수하는 이가 드물어서 고식을 좋아하고 편폐에 혹하여 나라일로 날로 잘못되어 나라일이 날로 잘못되어 마침내 깨닫지 못하니 진실로 애석합니다 지금 안중경은 환자로서 맡은 바 직분이 급시와 소재뿐인데 어찌하여 본군의 녹이 이미 그의 몸에 가해졌는데도 문반의 벼슬이 또 그의 동생에게 미치겠습니까 지금 안중경의 벼슬이 재수제다 나라 사람들이 듣고 말하기를 암호관과 암호작은 오직 그의 형 때문에 된 것이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안중자로 쓰신 것은 그의 재주를 아껴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형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의 재주를 아껴서라면 안중자는 쓸만한 재능도 없으며 그 형을 사랑하였으라면 환관한 음직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전하께서 무엇을 취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옛날 당나라 태종이 내시성에 조수를 내려 산풍관을 세우지 말고 일을 맡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후손에 미쳐서 예법을 따르지 않아 마침 황관이 권세를 마음대로 자행하여 나라가 위태롭고 망하는데 일어났습니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한심하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우리 조종 때부터 환관 가운데 어찌 부리기에 편리하고 언어에 능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제재하고 억제하여 권세를 빌려주지 아니하여 일찍이 중간이 자재로서 동반에 참여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법을 후세에 전한 뜻이 지극하다고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훈맹이라고 읽히는 자가 두 서너 뿐이 아니고 황금 로띠를 두른 자가 무려 십여 명이며 환관 가운데 안중경 같은 자가 있고 자재들 가운데 안중자 같은 자가 또한 있으니 안중자에게 펴스를 제수하는 것을 보고 모두 말하기를 저와 내가 공이 서로 같고 품계가 서로 같은데 저는 능히 그 자재를 펴스를 시키는데 나는 어찌하여 홀로 그렇지 못한가 하며 다투어 서로 말을 빙자하여 장록을 꾀하고 권리를 요구하면 다른 나라의 해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소급하여 거두고 환시가 권세를 부리는 조짐을 막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어두운 임금이라 여기서 그런 것이냐 상소 가운데의 뜻은 내가 아는 바이다 하였다 편편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성정시록 143권 성정 13년 7월 6일 계유 세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이유 윤겸 등이 자잘을 올리기를 신댕이 엎드려보건대 성상께서 경사의 뜻을 두시어 부지런히 쉬지 않으시니 무릇 보고 듣는 이가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의 가뭄이 지난 해와 다름이 없고 해마다 흉년이 되는 것이 근거에 없는 바로서 바야흐로 흉년을 부재하기에 결혈이 없는데 사전과 춘축, 강목신증, 문한류선, 두시, 이백시, 용학, 구결과 같은 것을 모두 구글 설치하여 공억에 따르게 되니 만약 하루의 비용을 논하면 이것이 작으나 날짜를 합하여 계산하면 굶주린 백선을 살리는 약간의 자본이 됩니다 생각근데 오늘날에 급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강목은 주문공의 한결같이 춘추의 서법에 따라서 편은 착자에도 모두 포평한 뜻을 붙이고 제2의 눈을 주워모아 참작해 붙여서 모두 깊은 듯이 있으니 진실로 천만세의 대전이므로 한마디 말도 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 사람의 눈을 붙여 넣을지라도 상략과 중복되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밝게 살피시여 이를 정파하소서 신들은 마음에 품바가 있어 침묵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대들이 어찌 내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겠느냐 다만 공억의 비용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대들의 말에 따라 정지하겠다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전일의 강목 신증을 찬하도로 명한 것은 여러 그리 한만한 까닭으로 인하여 두루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논서를 주워모아 모아 한 책을 만들려고 한 것뿐이다 편천한 뒤에는 내가 홀로 볼 것이니 밖에 반포하지 말라 하였다 경사는 경사와 사귀고 사자는 노노 맹자 대학 증용을 말한다 한마는 산만하에 조리가 없습니다 성주시록 143권 성주 13년 7월 6일 개의원 네번째 기사 급제 최서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은 초모의 천한 선비로서 문지가 외롭고 가난하여 조선의 문벌의 명망과 당조의 원조하는 세력이 없으니 사상의 이름을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학문의 뜻을 두어 지난 경자년 봄에 전학해서 신이 반궁에 임하시어 몸소 선승에 제사하시고 글재를 내어 선비를 시험하셨는데 신이 요양으로 외람되게 수선에 들었으니 사문의 영광된 이름이며 일신의 의외의 지우입니다 그런데 덧밖에 어떤 말이 갑자기 일어나서 신의 외조부 우효총을 우균을 얼자라고 하여 막내기 전에 들은 것에 의욕하여 사무에서 제3 신문하여 신의 배설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 선세의 애매한 허물에 연조된 것을 한 번 드러내어 밝히고자 하여 상언하였더니 이것을 사무에 회부하여 사무에서 신의 일을 추액하여 물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묻고 상고할 만한 글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글을 상고하여 간혹 친히 부문에 나아가기도 하고 혹은 외방에 임원도 하여 물을 상고할 만한 것은 남김없이 임을 다하였습니다 우균이 우효총의 어미에게 장가던 것은 바로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가 잇따라 죽은 뒤에 있었고 혼이 난 얘도 바르게 하였으니 그 적과 서가 되는 구분이 매우 명백하여 뜬 말이 이미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신축년 4월에 사헌부에서 신의 외조부 우효총의 어미를 우균의 후처라고 하여 전학계에 아뢰자 전학계에서 유나하시고 그 장을 내려 판격을 정하시니 사헌부에서 이에 의정부에 보고하고도 전주의 이문화에 신의 배슬길이 저절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자신에게 주약이 없으면 비록 백관의 열에 참여하여도 불가함이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 일급의 배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성상의 컨덕을 입어 하료의 참여함을 얻어 이미 배운 한 가지 재주를 힘쓰고 또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서 어진이에게 양보하고 전야로 물러가서 사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학계에서는 어젯신 마음을 들이우서 살피소서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한명의 심의 윤사은 윤필상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처음에는 최수를 처벌의 손자라고 하여 사험부로 하여금 주약하여 개정하게 하였는데 전실 후실로 논정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예의에 의하여 서용하는 것이 가합니다 세종조 때의 이 현기가 부조의 허물로 인하여 논액되었으므로 홍패를 빼앗고 여러 해 동안 소용하지 않았다가 그 뒤에 배슬길을 열어줘 배슬길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수는 전실 후실로 논결되었으니 조금 더 허물이 없습니다 배슬길을 열어주도록 허락하며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최수가 상사여 좌천한 것은 옳지 못한 듯하나 그 정리를 생각하면 또한 그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원 출신이 그것도 이미 분간하여 개정하였으니 소용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응 등의 의논에 의거하라 하고 곧 정창선에게 술을 하사했다 술을 반쯤 마시자 소나기가 내리니 정창선 등이 아르기를 오늘 비가 내리니 신등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기쁘다 다만 속기 캐는 것이 한스럽다 하였다 초문은 제의하이고 문진은 문벌이고 당조는 현재의 조종이고 사문은 유학이고 하료는 하관을 말한다 성전시록 143권 성종 13년 7월 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영도령에게 명하여 도영 유형 부처된 사람으로 석방할 만한 자와 직첩을 거둔 사람으로서 다시 줄만한 자와 작산된 사람으로서 서용할 만한 자를 의논에 아르게 하였다 성전시록 143권 성전 13년 7월 7일 값을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성전시록 143권 성전 13년 7월 7일 값을 첫 번째 기사 사원부대상 채수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예전에 환관의 임무는 국내를 창수하고 명령을 전달할 뿐이었는데 말세에 나라가 혼란하자 처음에는 정권을 맡아서 남아와 북사가 서로 원수가 되어 마침내 천하가 혼란하게 되어 국가가 기울어지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환관의 자재를 드러내게 쓴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당당한 성도에서 환관의 동생과 조카를 써서 조종을 더럽히고 욕되게 함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법에 없는 바다라고 하시나 신등은 생각건대 예로부터 어지신 임금은 모두 환관의 족신을 쓰지 않았고 조종조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다면 환관의 족신을 쓰지 않는 것은 바로 선왕의 법입니다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은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도마하여 행동은 선왕을 본받으시면서 어찌하여 안중경의 동생에게만 군의를 배척하고 선왕의 제도를 패하시면서 특별히 쓰십니까 환관의 동생과 조카를 동반해 잡대게 쓰는 것은 말세에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성명의 세상에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임금의 일은 반드시 사책에 쓰는 것이니 태사가 사책에 쓰기를 환관의 동생과 조카를 동반해 쓴 것은 아무 시대에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천하만세에서 전하를 어떤 임금으로 이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즉시 성명을 거두으셔서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셔서 하니 선교하기란 비록 환관의 자재라 하더라도 어찌 모두 개돼지 같겠는가 쓸만하면 쓰는 것이다 이 앞서 신눈의 조카 신개종이 과거에 복해서 이미 동반해 배스를 주었는데 만약에 안중조가 과거에 올랐다면 그래도 쓰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아이를 안중경의 집에서 이렇으므로 일찍이 하교하기를 조심해서 보호하여 모앙하면 반마땅히 너에게 배스를 제수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안중경의 품질이 높아서 배스를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안중조에게 배스를 제수하도록 명한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남아는 남쪽에 있는 관청이다 북사는 북쪽에 있는 관청이고 태사는 사관을 말한다 성교시록 143권 성동 13년 7월 7일에는 가스를 세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이계동, 이세우, 정회, 이승수, 박재순, 이인석, 박철윤, 김유경, 최원진, 조계남, 박종원, 안수, 감의형, 유한종, 조지경, 조극인, 최한손, 유인저, 박자산, 김우연, 백운수, 한수경, 김종수, 성규달, 이괭, 차인, 권임, 남궁경, 풍안부수, 이옥석, 축계우수, 이함동, 신상은, 김승경, 박지, 남년종, 구숙선, 기유, 김급, 이성량, 오순, 최연, 최각, 김준경, 임기문, 정석희, 홍찬, 김계종, 강우필, 김계주, 김지, 현영산, 장호, 권교, 윤지상, 전동, 이인회, 박석산, 송징, 조신산, 박곤원, 장맹정, 조자산, 구전, 신홍, 김효선, 박계산, 성신인, 고계선, 고근효, 변석산, 박득부, 이현경, 최은종, 종의생, 김빈, 박중손, 전흥민, 이전선, 이익문, 고익상, 김재, 권수, 김영서, 금계, 김가관, 김적, 신효은, 용영선, 차윤생, 최이림, 박귀남, 김의동, 신형, 황중손, 송치안, 병광호, 김중진, 이성, 유일한, 안계종, 주윤, 이영련, 최유건, 이의산, 박승신, 이승언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주 7월 143권 성주 13년 7월 7일 갑술 4번째 기사 이주와 병조에 전지하여 어세경, 윤효선, 김유신날주, 구치명, 유효진, 신후가, 고태필, 심안인, 정형, 이영분, 송효선, 이순선, 강이성, 이효충, 권간, 김홍수, 유집, 배추, 송의호, 신인구, 이자르지, 이종연, 정혼, 이사준, 황징, 허근, 박중산, 이덕원, 최소화, 최한정, 김인종, 이호, 심견정, 송수석, 손우장, 박영의, 이점, 조영, 한절을 서용하게 하였다. 성주 7월 143권 성주 13년 7월 7일 갑술 5번째 기사 성주 7월 143권 성주 13년 7월 7일 갑술 6번째 기사 이극배를 겸 호조판사로 어세경을 사험대부 함종군 봉조화로 손순효를 사험대부 공조판사로 조지주를 동정대부 대구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주 7월 143권 성주 13년 7월 8일 1회 첫 번째 기사 사험부대산 체스등이 상소화기를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역경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게 되면 굳은 얼음이 얼 때가 이른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 도가 진행돼 얼음이 얼게 되는데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거치지 않으면 하늘에 넘치는데 이르고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 덜을 태우는데 이르는데 이것은 능이 조짐을 맞고 작은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신등이 삼가 주례를 상고하건대 혼자는 증문을 금하는 것을 지키고 시인은 여궁의 경계를 맞는다고 하였으니 그 직책은 방시를 삼가하고 소재하는 것뿐입니다. 한나라와 당나라의 초기에도 예제도에 따라서 공중의 황의가 수십인에 불과할 뿐이었는데 그 세퇴계에 이르러서는 이들에게 정권을 맡겨 천자를 패하고 두는 것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어 이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우리 조종께서는 전대의 패단을 깊이 살피시고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셔 환건의 배슬을 사품으로 환장하셨는데 그 뒤에 간혹 작은 공로를 논하여 배슬과 상이 외람하여 지비가 승반에 이른 자가 태반이고 공신이 된 자가 많았으니 조종께서 배슬을 정한 제도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또 안중경의 동생 안중자를 동반의 배슬로 삼아 안중자가 이미 참봉이 되었으니 전례에 따라 배슬을 옮겨 봉사가 되고 직장이 될 것이며 부정이 되고 정이 되는 데 이르러 모두 작업에 따라 승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환자로서 안중경과 같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어느 누가 그 족신을 배슬에 올려 동반에 참여해 문호를 드날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장차 전례를 들여 인연으로 청탁하여 중예에 포열해 있으면 어찌 오후의 화가 다시 다른 나라에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그 권한이 한 번 열리면 만류의 패단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신등이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여 두세 번이나 성청을 모독하는 것인데 전교하시기를 법에 없는 바다 고 하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예전에 이른바 어진이를 등용할 방법이 없어 천한자도 올려 썼다고 한 것은 그 제주와 덕이 출중하기 때문에 궁하고 천한 가운데 발탁하여 올려 쓰기를 급히 한 것입니다. 만약 안중자가 문모 출신으로 제주와 덕이 있다면 신등은 어찌 감히 말이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보잘것은 환자의 족속으로서 일컬을 만한 제주가 없습니다. 이에 앞서 동반의 배슬을 제수하던 날에 본부에서 논개하자 곧 군직으로 옮겼고 그 형 안중형도 서반의 배슬을 받았으니 한 집에서 세 사람이 모두 배슬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분수에 넘치는 원내로서 영광과 총애가 족한 것인데 이제 또 특명으로 동반에 서용하게 하시니 신등은 모르긴 합니다만 전일에 서반에 보낸 것은 무슨 뜻이며 오늘날에 다시 쓰신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깊이 염려하건대 후세의 전하에 깊고 얕은 것을 여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등이 되려니 사람을 조종해 배슬시키되 여러 사람과 같이하고 임금이 사사로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관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께서 군의를 배척하고 바른말을 무리치면서 일개 미천한 황건의 동생을 특별히 쓰시니 안중형이 전하를 기쁘게 하여 위복을 도둑질할 조짐이 이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안중자의 배슬을 파하시어 여정에 부흥케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내 뜻을 말하였으니 나는 경들을 예로서 대접하였다. 번거로운 말로 답하지 않겠다 하였다. 혼자는 국문의 문직이다. 시인은 황간이고 황의도 황간이고 오우후는 후한 환제 때 후에 봉해져 국정을 물란시킨 다섯 사람의 황간을 말한다. 즉 단추, 서황, 폐원, 좌관, 당형이다. 성중 7월 143권 성중 13년 7월 8일을 해 두 번째 기사 황문관 직제하, 이명승 등이 차자를 올려 김만수 등에게 조전을 가르치지 말도록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중국의 뇌관은 모두 문학을 안다고 한다. 내가 뇌관을 가르치고자 한 것은 학문을 알면 예법을 알고 사체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황문관의 일을 보건대 한 사람이 주창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동하여 서로 호응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내가 가르치라고 한 것이 배우의 일인가 문장의 일인가 하였다. 이명승 등이 아래기를 신등이 가르치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해롭기 때문입니다. 신등이 비록 우둔하고 용렬하나 호세의 구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차자를 돌려주도록 명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가르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43권 성중 13년 7일 9일 병제와 차판적에서 사관은 대사관 이세필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무릇 임금이 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검색처럼 굳고 사시처럼 믿음이 쎄합니다. 만약 일시의 특지로 법을 굽힌다면 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패단할 장차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외방의 권한이 연구를 칭탁하고 면하기를 꾀하는 자는 채임하는 기간에 준하여 서용하지 아니하고 서용할 때는 다시 외방의 권한으로 제수한다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심안인은 전에 안주 목사를 제수하였을 때 연구를 칭탁하고 면하기를 꾀하여 해사인은 농개하여 파직시켰으니 기한에 준하여 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1년이 지나서 특별히 명하여 벼슬을 제수하게 하셨으니 이는 전하께서 심안인을 위하여 대전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므로 진실도 할 때에 따라 변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심안인을 비록 기한에 준한다 하더라도 법에 마땅히 외방의 권한으로 서용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경직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 근데 속히 성령을 거두셔서 법을 굽히지 마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심안인이 만약 용렬하고 탐한 사람이라면 말할 것이에요. 가하나 심안인은 전에 선정관이 되어 내가 쓸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쓴 것이다. 임금의 명령이 진실로 대중과 같지 않느냐 지금 한제로 인하여 모든 죄를 지은 자가 석방되기도 하고 혹은 녹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곧 임금이 한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정시로 143권 성정 13년 7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음부대상 채수등과 사관은 대사관 이세필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요즘 안중자에게 동반의 배수를 쑤었으나 안 된다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천천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법에 없는 바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어두운 임금이라 하여 그러느냐 정사에 해로움이 없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안중경이 어른 아들을 보양하기 때문이다. 하시니 신등은 이래도 꼭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적 황간의 임무는 청소와 명령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한 무죄가 연해로 인하여 처음으로 기미를 맡겼는데 말세의 임금이 답섭하여 행하여서 전체를 서로 밟았으나 아무도 이를 고치지 못하였고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혼란이 극심하였으나 남하와 북사가 서로 원수가 되었을 뿐 그 족친을 동반했었다는 것은 또한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한나라 환제 영제 때에만 황간이 방자하고 행포하여 천하의 현인 군자들을 모두 내치고 붕당으로 지목하여 그 동생과 조카들을 써서 중예에 포열라여 사회에 해독을 끼쳐 마침내 천하가 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종 때 이래로 역시 황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오 그 품질을 사품에 한정하여 그 족친을 동반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종 주호 때에 비로소 전의 법을 무너뜨려서 덕이 없으면서도 허리에 금대를 두르고 이마에 옥간자를 붙인 자가 내 시중에서 반이나 되고 공이 없으면서도 산하의 맹세에 참여한 자가 충혼부에 섞였으니 외란됨이 지극하였습니다. 천하께서 또한 그 잘못을 본받아 특별히 승반에 재수한 자가 하나뿐이 아닌데 지금 또 그 동생을 동반해 임명하실 줄 어찌 듯하였겠습니까? 그 자신이 이미 승반인데 그 동생도 또 임명하여 버린다면 호랑이에게 날개를 붙인 것이니 어찌 권세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옛날을 상고하면 성황은 하지 않은 바이며 지금을 살피면 조종께서 하지 아니한 바입니다. 그렇다면 황간의 족신을 쓰지 않는 것은 선왕의 법이고 황간의 족신을 쓰는 것은 바로 한나라 환제와 영제의 법입니다. 천하께서 선왕의 법을 패하시고 환제와 영제의 법을 쓰시면서 이러시기를 법에 없는 바다고 하시니 신등은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천하의 이름 모름적이 작은 때에 맞고 조짐을 방지해야 하는 것인데 물이 하늘에 넘치고 불이 들을 태우면 구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께서는 건강을 모두 잡으시고 정신을 가다듬으시어 다스리시기를 도모하시니 성명의 시대라고 이룰만 합니다. 천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를 당하여 비록 한 사람의 황간을 승품에 쓰고 한 사람의 황간에 동생을 낮은 벼슬에 쓴들 무엇이 정치에 해롭겠느냐고 하실 것이나 아, 이 마음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권세가 그 손에 달려있는데 이른다면 천하께서도 조치하지 못하고 간관도 그 사이에 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 다스려지고 태평한 시대에 작은 일을 삼가지 아니하고 오지할 수 없을 때에 구제하려고 한다면 대개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환자 가운데 안중경과 같이 아참하는 무리가 점은 많으나 그 족진을 동반해 벼슬에 재수하기를 청하지 못하는 것은 절해가 없기 때문인데 천하께서 한 번 단서를 여시면 그것을 열어 전례로 삼아서 벌떼처럼 일어나 청할 것이니 그 족진으로 하여금 조정에 포유를 하게 하면 천하 후세의 전화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루겠습니까? 비록 전하께서 안중경의 동생만 쓰시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만약에 만세 뒤에 성자 신손이 혹시 가깝고 친한 데에 빠져서 성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우리 선조께서 성명하신 임금이신데도 이를 하였다고 하여 이어 나를 그르치게 된다면 전하께서 자손을 위해 편하게 할 계책을 남기시고 후인에게 결함이 없는 계책을 열어주는 데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스스로 성명하다고 하는 것이 성명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어둡다고 하는 것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백세 뒤에 백세의 임금에 의하여 그 행한 일의 옳고 그름을 비교하여 성명하고 어두운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열 황제가 말하기를 착한 일은 작더라도 하여하고 악한 일은 작더라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대저 황관의 족신을 동반해 쓰는 것은 성명한 임금은 하지 않는 바이고 어두운 임금이 일찍이 한 바입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가미하시고 또 이러시기를 나를 어두운 임금이라 하여 그러느냐 정치에 해로움이 없다고 하시니 신등은 강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벼슬을 천작이라 하고 녹을 철록이라 하는데 동반 서반의 두 반은 천하의 현인 군자를 기다려 천공을 대신하여 천직을 다스리는 것이니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곤란한 시대에 이르러서는 간혹 내 알로 인하고 혹은 내비에서 나와 마침내 벼슬이 사사로운 것이 되어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현부로 인하지 아니하고 벼슬과 상이 모두 가깝고 친한 데에서 나와서 당시에 실패를 가져오고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저 어린 아들을 보양하는 것은 부시의 임무이오니 조심하고 권신하며 물품을 하사하는 것이 가합니다. 어찌 어딘니를 대우하는 장룩으로서 어린 아들을 보양하는 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더욱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사책에 전해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자와 왕녀가 하나뿐이 아닌데 어찌 보양하기를 삼가고 조심한 자를 모두 동반에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무식한 무리들이 직분으로서 당느니 하여야 할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투어 언해를 바란다며 자나께서 어떻게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비록 성상의 옥체를 보양하였더라도 다녀코 벼슬을 가할 수 없는 것인데 한명 그 나머지이겠습니까? 신등은 모두 용룰하나 직책이 언관에 있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나는 경등을 예로서 대우하였으니 번거로운 말로 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신등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임금을 섬기는데 자주 가나면 욕을 당한다는 뜻을 알지 못함이 아니나 맹자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적이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임금 앞에서 진술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엎드려 전하의 성명하심을 만나 요순과 어깨를 겨눌만 한데 돌이켜보면 세망한 시대의 일을 행하시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데 전하께서는 요순의 행실을 모두 본받으시고 환제와 영제의 자취를 발지 말으시어 속히 성명을 거두셔서 여정에 부흥하도록 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역대의 칠함과 흥망을 내 스스로 안다 하고 윤화하지 않았다. 산하의 맹세는 임금이 공신의 집안을 영구히 변치 않고 대접한다는 맹세인 말이다. 한나라 구조가 봉작한 서사의 황화가 띠와 같이 작아지고 태산이 습돌같이 평지가 되도록 나라에서 영구히 보존하리라 한데서 나온 말이다. 소열 황제는 유비를 말한다. 내 알은 엄밀히 임금을 만납니다. 부신은 공중에서 이를 맡아오는 여자와 환관을 말한다. 성중시록 143권 성중 13년 7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중시록 143권 성중 13년 7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는 8월 초 하루 날 문서전과 연원전 두 전의 친이 제사한 뒤 이튿날 문묘의 거둥화에 석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 노공필이 아르기를 춘추의 석전은 반드시 상정에 행하는데 오는 초 하루 날은 바로 상정입니다. 만약에 두 전이 나아가신다면 문묘의 제사는 겸행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성중시록 143권 성중 13년 7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무난하였다. 성중시록 143권 성중 13년 7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고 난 대사관 이세필 등이 자잘을 올려 심한 인에게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중시록 143권 성중 13년 7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최수등과 사고 난 대사관 이세필 등이 상속하기라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환시의 해는 전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나라에 있어 홍공 석현 조절 호남과 당나라에 있어 이국보 구사랑 어조운 양복궁의 무리가 정권을 오로지 천단하에 권세가 천하에 떨쳐서 태아의 자루가 그들의 손악에 있었으므로 감히 누구도 환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처음에 임금이 환자의 미천한 것으로 인하여 능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권을 주고서 의심하지 않다가 그 이름과 지위가 극진하고 그 당뇨가 뿌리를 박음에 미쳐서 임금이 아무리 이를 갈고 통분해 하여도 마침내 그 사이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러한 명험이며 지금의 거울삼아 경계해야 할 전례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조정조 이래로 환가늘 엄하게 억자의 벼슬이 불과 사품에 거쳤는데 그 뒤에 벼슬과 상이 외람하여 조정조 때의 풍계를 제한한 법이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안중경의 동생 안중자는 일컬을 만한 재주도 없는데 이를 특별히 동반에 재수하시오 마침내 조정의 반혈을 더럽히게 하셨으니 조정조 때의 하지 않은 말을 전하께서 하셨습니다. 무릇 귀와 눈이 있는 자로서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서경의 에르기를 다스리는데 도우를 같이하면 나라가 흥하지 아니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도우를 같이하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예로부터 칠안과 흥망을 돌이켜보건대 임금이 더불어하는 바 이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정교하시기를 역대의 칠안과 흥망을 내 스스로 안다고 하셨으니 이는 서경의 더불어 다스리면 흥하고 더불어 어지럽게 하며 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 어찌하여 선왕의 법을 행하지 않으시고 도리후 쇄세의 이해를 본받으십니까? 무릇 역대의 칠안과 흥망의 자취를 전합해서 만약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만이거니와 먼저 스스로 아시면서 진 나라를 잘 다스린 자와 도우를 같이하지 않으시고 어지럽게 한 자와 이를 같이하시니 무엇 때문이십니까? 신들의 의욕이 더욱 심합니다. 전하의 뜻은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내가 못난 임금이 아니고 세상이 쇠티한 말세가 아니니 비록 한 사람의 안중자를 낮은 벼슬에 쓰더라도 어찌 다스리는데 해롭겠는가 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께서한테 염려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장한 것이며 자손을 위해 편안한 방도를 끼치는 대개는 아닙니다.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그윽히 애쓰게 합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 공평한 마음으로 말을 받아들이시고 가난한 것을 따르시기를 물 흐르듯이 하시어 남에게 취하시기를 즐거이 하셨으니 이는 진실로 일국의 시민의 복이었습니다. 요즘 신등이 모두 못난 재주로 성간에 있어 여러 번 기근하고 간절한 말을 다하여 우르르 예감을 모독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오히려 난색을 가지시고 그 조짐을 헤아리지 않으시며 모두 심상하고 미세한 일이라고 하여 조금 더 굽어 살피시지 않으시니 신등은 거기 두렵건데 전하께서 가난한 말에 다르시고 역겨워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이 점점 처음과 같지 못하여 을로가 막히는 패단이 장차 말할 수 없이 될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 근데 전하께서 을로를 넓혀요 여르시오 선왕의 법을 따르시고 전소를 살피시어 성명을 빨리 거두시오 여정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할 길을 일은 경중이 있고 조짐은 천심이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할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해안은 복음의 일입니다 고청권을 가리킨다 지키지에 걱정되면 건축